도깨비가 잡아준 자리 옛날 어느 곳에 효성이 지극한 젊은이가 살았는데 아버지가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젊은이는 크게 슬퍼하며 장례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무덤 자리를 잡아야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 무덤 자리를 가려잡는 직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어쩌지? 당장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무덤 자리가 없으니 말이야. 좋은 수가 없을까? 젊은이는 어떻게 하면 무덤 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옳지. 도깨비에게 부탁해보자. 도깨비라면 좋은 무덤 자리를 잡아줄 수 있을 거야? 도깨비들은 마을 뒷산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어둠이 밀려오면 저희끼리 모여 밤새도록 시끄럽게 놀았습니다. 도깨비들은 메밀목을 좋아한다지 메밀목을 쏘아다 주며 부탁해보자. 젊은이는 메밀을 구해 솥이 가득하게 쏘었습니다. 그런 다음 메밀목을 광주리에 담아들고 밤에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뒷산은 시끌시끌 했습니다. 도깨비들이 편을 갈라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응원하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씨름이 끝나자 젊은이는 도깨비들에게 메밀목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밤새도록 재미있게 노시는군요. 다들 시장하실 텐데 메밀목 좀 드세요. 뭐? 우리가 좋아하는 메밀목을 가져왔다고? 도깨비들은 메밀목을 보자 군침을 흘리며 달려들었습니다. 와, 맛있다. 입에서 살살 녹네. 맛이 기막힌 걸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어. 도깨비들은 메밀목을 맛나게 먹었습니다. 그 많던 메밀목이 한순간에 동이 났어요. 아, 잘 먹었다. 정신없이 먹느라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네. 정말 그렇네.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 종각 너무너무 고마워. 도깨비들은 젊은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젊은이가 말했어요.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잘 드실 줄 알았으면 메밀목을 더 쏘아올 걸 그랬네요. 저는 아랫마을에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왔는데 이번에 그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무덤자리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집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만큼 가난하거든요. 이제 알겠다. 종각은 우리에게 무덤자리를 부탁하러 왔구먼. 예, 아주 급합니다. 무덤자리가 없어서 아버지 장례를 못 치르고 있어요. 젊은이가 거듭 부탁하자 도깨비들은 저희끼리 잠시 의논했습니다. 그러더니 젊은이를 불러 말했어요. 좋아. 우리를 잘 대접해줬으니 그 값을 해야지 무덤자리를 잡아줄 테니 장례를 치르도록 해. 고맙습니다. 젊은이는 땅에 엎드려 도깨비들에게 절의를 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젊은이의 집으로 몰려갔어요. 그리고 젊은이 아버지의 시신을 관 속에 넣고 상여에 실었습니다. 상여는 꽃 상여였습니다. 도깨비들은 꽃 상여를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도깨비들은 꽃 상여를 메고 가면서 상여 소리도 했습니다. 그 소리가 하도 구슬퍼서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따라갔어요. 그런데 산에 오르면서 도깨비들은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젊은이는 도저히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도깨비들이 보이지 않네? 젊은이는 도깨비들을 찾으려고 발이 부르트도록 산을 헤맸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도깨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달아났구나. 장례를 치르기는커녕 아버지의 시신을 도둑맞다니. 젊은이는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가슴을 치며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승에 가더라도 아버지를 뵐 낫이 없구나. 이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세상을 살 수 있겠는가? 젊은이는 이렇게 한탄하며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가까웠을 때였어요. 바깥이 웅성웅성해지더니 도깨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참 가다보니 총각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깨비들은 장례를 자신들끼리 치른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젊은이에게 무덤 자리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 젊은이는 집을 나섰어요. 무덤 자리가 어찌나 먼 곳에 있는지 온종일 걸어 날이 어둑어둑해져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아버지의 무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상석의 비석, 망주석까지 세워놓아 높은 벼슬아치의 무덤보다 훌륭했던 것입니다. 도깨비들이 정말 고맙네. 이렇게 잘해주는 줄도 모르고 나는 도깨비들을 의심했으니. 젊은이는 도깨비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인사를 올려야겠다. 젊은이는 무덤 앞에 서서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몇 사람이 젊은이를 향해 걸어 올라왔습니다. 네 이놈,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묘를 썼느냐?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이 젊은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은 젊은이를 애워싸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겁도 없는 놈이로구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발을 들여 놓았느냐? 몰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당장 무덤을 파가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무덤 속에 넣겠다. 젊은이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몰매를 맞고 쫓겨날 판이었어요. 이때 도깨비들이 바람처럼 나타났습니다. 도깨비들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어요. 네 이놈들, 여기는 우리 도깨비가 잡아준 무덤자리다. 또 찾아와서 이 총각을 협박하면 모조리 저승으로 보내주겠다.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랭랑을 놓았어요. 그 뒤 무덤에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도깨비들이 좋은 무덤자리를 잡아준 덕인지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고장에서 첫째 가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도깨비와 꽹과리 울산에 가면 돈질산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산에는 궂은 날이면 도깨비들이 나타나 농악을 하며 재미있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산 주위가 지금처럼 논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밭이었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와 햇볕으로 증발시켜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날이 굳은 어느 날 저녁 소금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농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돈질산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오늘도 또 놀이 마당을 버렸군. 꽹과리 징장고를 치고 나팔을 불며 흥겹게 노는데 농악 소리를 들으면 절로 어깨가 들썩거려진단 말이야. 일꾼들은 도깨비들의 농악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농악은 한 시간쯤 계속되었어요. 그러다가 농악 소리가 뚝 그치더니 대장 도깨비가 부하 도깨비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놀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징장고 다 괜찮았는데 꽹과리 소리가 신통치 않았어. 꽹과리 소리만 제대로 내면 우리 농악 소리가 사람들 못지 않을 텐데 말이야. 옳은 말씀입니다. 꽹과리가 장단을 잘 맞춰줘야 농악 소리가 살아나지요. 좋은 수가 없을까? 밖에서 꽹과리 잘 치는 도깨비를 데려오는 방법이 있긴 한데 대장 도깨비가 이렇게 말하자 한 도깨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장님 꽹과리 잘 치는 사람을 제가 압니다. 지금은 전라도 남원 땅에서 살고 있는데 별명이 주 꽹과리입니다. 꽹과리를 하도 잘 쳐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지요. 이 사람을 데려온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대장 도깨비는 무릎을 쳤습니다. 오 그게 좋겠군. 당장 그 친구를 데려오도록 하지. 여기서 남원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오늘 부르면 내일쯤 도착할 겁니다. 알겠네. 어쨌든 내일 저녁에는 멋들어지게 놀 수 있겠군. 벌써 기대가 되는데. 대장 도깨비는 좋아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소금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도깨비들이 주고받는 말을 모두 엿들었습니다. 저런 큰일 났네. 멀쩡한 사람이 죽게 생겼어. 그러게 말이야. 도깨비가 되려면 죽어야 하잖아. 주 꽹과리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을까? 내일 저녁에 온다니까 도깨비들이 사는 돈질산으로 가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보자고. 나루터에 가서 미리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야. 좋았어. 그렇게 하자고. 일꾼들은 주 꽹과리를 구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오후 나루터 주막에 가서 주 꽹과리를 기다렸어요. 돈질산으로 가려면 나루터에서 배를 타야 합니다. 일꾼들은 배들이 떠나기 전에 배에 탄 사람들을 붙잡고 일일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남원에서 왔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허름한 옷차림에 괴나리 보참을 짊어진 사람이 나루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에 꽹과리를 쥐고 있었어요. 왔다. 저 사람이 주 꽹과리인가 봐. 그는 제정신이 아닌지 머리를 풀어헤치고 건들건들 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주 꽹과리를 붙잡아 미리 봐둔 외딴 집으로 데려갔어요. 주 꽹과리를 방에 가두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주 꽹과리는 방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가두는 거요? 나는 갈 길이 바쁜 사람이오. 괴로워도 오늘 저녁만 참아주십시오. 우리가 왜 당신을 가두었는지 내일 알려드리지요. 당신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야? 여기서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어? 주 꽹과리는 길길이 뛰며 소리쳤습니다. 나중에는 방문을 발로 걷어차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한 시간쯤 지나자 주 꽹과리는 잠잠해졌습니다.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니 지친 모습으로 누워있었어요. 잠시 뒤 그가 들린락말락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부탁이 있어요. 물 한 그릇만 떠다주세요. 목이 말라 죽겠어요.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일꾼 한 사람이 물 한 그릇을 떠와 방에 넣어주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잠들었는지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밖에서 지키던 일꾼들이 일이 잘 풀렸다며 주막에서 술을 사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숨소리도 들리지 않잖아? 정말 그렇네. 그렇다면 혹시? 일꾼들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주 꽹과리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네. 몸에 상처도 없고 그냥 누운 채로 죽었잖아. 몇 시간 만에 굶어 죽었을 리는 없고. 일꾼들은 하도 이상해서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살펴보고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물에 빠져 죽었군요. 예? 계속 방 안에 있었는데요. 물 한 그릇을 줬다면서요. 물을 마시지 않고 코에 물을 들이부어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상에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먼. 도깨비에게 홀리기 전에는 그럴 수가 없지. 맞아. 우리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네. 일꾼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돈칠산에서는 농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완벽한 솜씨였어요. 일꾼들은 농악소리에 귀 기울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역시 주 꽹과리야. 그 친구가 도깨비가 되어 끼니까 농악소리가 살아났잖아. 대단해. 이 정도 소리를 낸다면 사람이 도깨비에게 농악을 배워야겠는걸. 도깨비들도 신이 난 모양입니다. 농악소리는 밤새도록 그칠 줄을 몰랐답니다. 도깨비와 고집쟁이 아주 오랜 옛날에 아들 셋을 둔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집이 무척이나 셌어요. 한 번 고집을 세우면 절대로 굽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의 길 옆에는 덤불이 있었습니다. 이 덤불은 보통 덤불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곳에 와서 빌었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병이 말끔히 낫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덤불을 오래전부터 받들어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고집쟁이는 달랐습니다. 덤불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했어요. 덤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비좁은 길을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덤불을 쓸어버리고 길을 넓힐까?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마차도 다닐 수 있을걸? 고집쟁이는 자신의 생각을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팔짝 뛰었어요. 덤불을 쓸어버린다고요? 안됩니다. 병이 나면 어디 가서 빌라고요? 그늘 날 소리를 하십니다. 덤불을 사는 도깨비가 알면 살아남지 못해요. 마을 사람들이 반대해도 고집쟁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내 사람들을 사서 덤불을 쓸어버리고 길을 넓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집쟁이를 원망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고집쟁이가 잠을 자려고 사랑방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왈칵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키가 장대같이 크고 머리에 패랭이를 쓴 사람이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고집쟁이는 상대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너는 누구냐? 나는 덤불에 사는 도깨비다. 네가 덤불을 없애는 바람에 우리 도깨비들이 집을 잃었다. 오늘부터 너의 집에서 살아야겠다. 도깨비의 말에 고집쟁이는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집에서 썩 물러가. 그러자 도깨비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못 가겠다.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너의 아들을 데려갈 것이다. 마음대로 해라.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고집쟁이가 이 말을 하기 무섭게 집 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멀쩡하던 막내 아들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네가 난데없이 죽을 병에 걸리다니. 막내 아들은 밤새도록 끙끙 앓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막내 아들은 아침을 넘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다 덤벨을 없앴기 때문에 받는 벌이야.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수근거렸습니다. 이튿날 고집쟁이 앞에 다른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어떠냐. 이젠 항복하시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둘째 아들도 데려가겠다. 도깨비의 협박에 고집쟁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라. 나는 죽어도 너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 떨어진 순간 집 안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혀도 고집쟁이는 태연히 앉아있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사랑빵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음날 또 다른 도깨비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알려주겠다. 밖을 내다보아라. 고집쟁이가 방문을 열어보니 도깨비들이 마당에 잔뜩 모여있었습니다. 어찌나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이 많은 도깨비들이 집이 없어 한 대잠을 자고 있다. 이들이 불쌍하지도 않느냐. 이 집에서 살게 하기 싫으면 우리가 살 집이라도 지어다오. 도깨비는 고집쟁이를 붙잡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집쟁이는 말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도깨비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너같이 인정 없는 놈은 처음 봤다. 좋다. 네 큰아들을 데려갈 테니 그리 알고라. 누구를 데려가든 상관하지 않겠다. 마음대로 해라. 고집쟁이가 이 말을 하기 바쁘게 집 안에서는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큰아들도 알아놓은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덤불을 없애더니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군. 쫄딱 망하게 생겼어. 저 집 영감은 아들 셋을 잃고 어찌 살려나. 마을 사람들이 담장 밖에 모여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고집쟁이는 사랑방에 꿋꿋이 앉아있었어요. 그때 도깨비가 다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고집이 세냐. 우리가 졌다. 다른 두 아들은 명이 짧아 우리가 쉽게 데려갈 수 있었다. 그 아들도 데려가려 했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 그 아들은 명이 길어 60이 넘도록 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간다. 도깨비는 인사를 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알아 누워 있던 큰아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고집쟁이는 늙어 죽을 때까지 고집을 부리며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도깨비 사위와 영감 옛날 어떤 영감이 장터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돌아오다가 길에서 도깨비를 만났습니다. 도깨비는 영감을 보자마자 이렇게 물었어요. 영감님 예쁜 딸이 있지요? 나한테 줘요. 안 그러면 집에 못 가게 할 거야? 영감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도깨비에게 붙들려 가면 다시는 집안 식구들을 보지 못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감은 겁먹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딸을 줄 테니 집에 보내줘. 그러자 도깨비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장인어른 우선 혼례식 준비를 해줘요. 내일 내가 댁에 갈게요. 알았어. 영감은 도깨비와 헤어지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여쁜 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괜한 약속을 하여 딸의 장례를 망친 것 같아 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도깨비는 영감의 집에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습니다. 새 신랑이라고 옷차림이 말쑥했어요. 장인어른 혼례식 준비는 다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을 불러 어서식을 올리도록 합시다. 영감은 도깨비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울고불고 하는 딸을 겨우 달래 도깨비와 혼례를 올려주었어요. 도깨비는 데릴 사위가 되었습니다. 영감의 집에 신방을 차려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도깨비 사위는 저녁마다 외출을 했습니다. 이곳 저곳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날이 밝으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다가 왔는지 늘 동꾸러미를 들고 왔습니다. 그 덕분에 영감의 집은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영감은 도깨비 사위 덕에 잘 살게 되었지만 도깨비 사위가 싫었습니다. 하루 빨리 자기 집에서 도깨비 사위를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영감은 도깨비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지 누가 감히 자네에게 맞설 수 있겠나 도깨비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무서운 것이 있어요. 누런 개로 끓인 게장국은 냄새만 맡아도 소름이 쫙 귀쳐요. 도깨비 사위는 게장국이란 말만 입에 올렸는데도 겁이 나는지 벌벌 떨었습니다. 영감은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런 개로 끓인 게장국이라 옳지 되었다. 영감은 도깨비 사위가 외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깨비 사위가 집에서 나가자 영감은 누런 개를 잡아 국을 펄펄 끓였습니다. 그런 다음 국을 그릇에 담아들고 대문 옆에 숨어 있었어요. 새벽역이 되자 도깨비 사위가 돌아봤습니다. 영감은 대문으로 들어서는 도깨비 사위를 향해 국을 끼얹었습니다. 국을 머리에 뒤집어 쓴 도깨비 사위는 하얗게 질렸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멀리 달아났습니다. 도깨비 사위를 쫓아버린 영감은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깨비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어쩌지 언젠가는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올 텐데 영감은 걱정을 하다가 평안도 평양 땅 대동강에 있는 다리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깨비들이 많이 모인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리 위에는 문지기 도깨비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감이 다리 밑으로 내려가려 하자 문지기 도깨비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람은 못 들어가요. 도깨비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좀 들여보내줘. 찾을 도깨비가 있어서 그래 우리 사위가 도깨비인데 며칠 전에 집을 나가고 소식이 없어. 영감이 사정을 말하자 문지기 도깨비는 영감을 딱하게 보았는지 감툴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이 감툴을 쓰고 들어가세요. 고마워. 영감은 감툴을 쓰고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리 밑에는 많은 도깨비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감은 주위를 둘러보며 도깨비 사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도깨비 사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대장 도깨비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지금부터 출석을 확인하겠다. 이름을 부르면 근소리로 대답하라. 대장 도깨비는 출석불을 펼쳐들고 도깨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은 귀를 기울였어요. 얼마 뒤 도깨비 사위에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도깨비가 일어나 말했어요. 그 친구는 누렁개로 끓인 게장국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시름시름 알다가 죽었습니다. 그래? 거참 안 됐구나. 대장 도깨비는 한마디 하고는 다른 도깨비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깨비 사위가 죽었군. 정말 다행이야. 집으로 돌아간 영감은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답니다. 중매쟁이 도깨비 옛날 전라도 어느 바닷가 마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어부는 배를 타고 다니며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수가 없는지 바다에 그물을 던져도 어부의 배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빈 배로 돌아와야 했어요. 고기를 잡지 못하니 어부는 빈만 잔뜩 찌고 배와 그물을 남에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어부는 그 뒤 다시 빚을 얻어 고기 잡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번에도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부는 기운을 잃고 집안에 들어 앉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째서 자기만 고기를 못 잡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돈을 빌려 다시 일을 하는 거야. 어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나 좀 도와주게 다시 고기 잡이를 시작하려고 하네. 어부가 도움을 청하자 친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면서 왜 또 일을 시작하려고 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어부는 친구의 말을 듣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더 이상 청하지 못하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이제는 누구를 찾아가지? 나를 믿고 도와줄 만한 친구가 없을까? 어부는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다가 갑자기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참 돌쇠가 있지. 옛날에 나와 둘도 없이 친했고 지금은 농사를 크게 짓고 있으니 나를 틀림없이 도와줄 거야. 의리가 있는 친구잖아. 어부는 돌쇠의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쇠의 집은 고개 너머에 있었어요. 어부가 고갯마루에 가다랐을 때였습니다. 귀엽게 생긴 남자아이가 불쑥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고는 큰절을 하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로 가세요? 어부는 걸음을 멈추고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너는 누구니? 나를 아니? 저도 아저씨를 오늘 처음 만났어요. 하지만 앞으로 좋은 인연을 맺을 것 같아서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이 산에 살고 있는 도깨비예요. 뭐? 도깨비라고? 어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로만 들었을 뿐 도깨비를 보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털이 많고 얼굴이 붉은 것 말고는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도깨비가 말했어요. 아저씨는 지금 돈을 빌리러 가시죠? 옛날에 친했던 친구에게요. 가셔봐야 소용없어요. 푸대전만 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어부는 크게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내가 돈을 빌리러 옛날 친구에게 가는 걸 말이다. 아저씨 얼굴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정말 돈을 얻고 싶으면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어부는 아이 도깨비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 도깨비를 따라 어느 마을을 찾아갔어요? 아이 도깨비는 고래등 같은 귀와집 앞에 서더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님! 그러자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각씨가 나왔습니다. 각씨는 아이 도깨비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와 손님을 모시고 왔구나. 예, 아주 귀한 손님이에요. 원래 고개잡이를 하던 분인데 다시 그 일을 하겠다고 해서 누님에게 데려왔어요. 누님이 이분에게 돈을 좀 빌려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각씨가 묻자 어부가 필요한 액수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각씨가 아이 도깨비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드리지. 그 대신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알았어요. 제가 책임을 질게요. 아이 도깨비가 흔쾌히 말했습니다. 각씨는 어부에게 돈을 내주었어요. 고기잡이 잘하세요. 나중에 잘되면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어부는 나는 듯이 각씨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돈을 빌리다니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어부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빌린 돈으로 배를 넣고 그물을 찾은 뒤 뱃사람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부 밑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양반 배를 타면 어디 고기 한 마리 잡겠어? 억세게 운이 나쁜 사람이잖아. 또 망할 텐데 뭐. 그러면 품싹 한 푼 못 받게 되는데 그런 손해보는 짓을 왜 해? 맞아 죽어라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으면 곤란하지. 어부는 뱃사람들끼리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기 전에 먼저 품싹스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제야 배를 타겠다는 사람들이 나서서 간신히 뱃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화장이었습니다. 배에서 밥 짓는 일을 맡은 사람을 화장이라고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부는 집에서 놀고 있다는 친구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그 아이를 화장으로 쓰면 되겠다. 어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삐 걸어가는데 아이 도깨비가 어부 앞에 나타났어요. 그곳은 지난번에 아이 도깨비를 만난 곳이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화장을 구하러 가시죠? 음 그래? 제가 화장을 하면 안 될까요? 저는 밥도 잘하고 반찬도 잘 만들어요. 그렇다면 좋지. 잘됐네. 어부는 아이 도깨비를 화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배를 출발시켰어요. 어부와 아이 도깨비 그리고 뱃사람들을 태운 배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는 갈매기 몇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어부는 칠산바닥이라 불리는 곳에 그물을 내릴 생각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전라도 사람들은 이곳에서 고개를 많이 잡았는데 그것은 이곳이 널리 알려진 황금어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칠산바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각시섬이 있습니다. 배가 각시섬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아이 도깨비가 소리쳤어요. 닷을 내리세요. 그러자 뱃사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칠산바닥으로 들어가야지 왜 여기 닷을 내려? 이곳에서는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아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하네. 그러나 아이 도깨비는 뱃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 말대로 하세요. 닷을 내린 다음엔 바다에 그물을 던지세요.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여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 우리는 평생 배를 탄 사람들이야.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서는 고기가 안 잡혀. 뱃사람들이 투덜거리자 어부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말한 대로 하세요. 어부는 돈을 얻어준 일도 있고 해서 아이 도깨비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닷을 내리고 그물을 던지게 했어요. 뱃사람들은 못마땅한 듯 계속 툴툴거리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말을 들어? 미쳤군 미쳤어. 저 양반 고기 잡기는 틀렸어. 엉뚱한 곳에 그물을 던지니 뭐가 잡히겠어? 우리는 품삭스를 미리 받았으니 망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자고. 뱃사람들은 배 안에 벌렁두어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 도깨비는 바닷물을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삿대를 쥐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어부는 아이 도깨비가 무엇을 하는지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 도깨비가 물속을 휘젓고 다니며 삿대로 조기를 몰고 있었습니다. 칠산 바닥으로 헤엄쳐가는 조기들을 모두 그물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었어요. 아이 도깨비는 배 위로 올라와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뱃사람들을 깨워주세요. 그물을 걷어야 하니까요. 어부는 뱃사람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게들 그만 일어나 그물을 걷어올리게. 그러자 뱃사람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투덜거렸습니다. 빈 그물을 건져서 뭐 하시려고요. 조기 새끼 한 마리 걸려들지 않았을걸요.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뱃사람들은 주인이 시키는 일이니 마지못해 그물을 걷어올렸어요. 순간 그들은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 조기가 잔뜩 잡혀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노릇이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배를 탄 지 30년이 되었지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기는 처음이야. 뱃사람들은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부는 배가 가득하도록 조기를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어부는 각 씨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아이 도깨비와 만나 각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이 도깨비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만난 것도 보통 인연이 아닌데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요? 아저씨는 호랍이고 누님은 호람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두 분처럼 잘 맞는 배필도 드물어요. 어부와 각 씨는 좋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서로에게 반해 있었던 거예요. 도깨비 덕에 부부가 된 두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도깨비와의 씨름 어느 마을에 돌새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새는 마음이 착하고 부지런했어요.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돌새를 칭찬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야 부모님을 어찌나 정성스럽게 모시는지 몰라. 하늘이 낳은 효자지 돌새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이렇게 효성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돌새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병으로 알아놓으신 겁니다. 돌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성으로 어머니를 간호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편 마을에 아주 용한 의원이 있어 그 양반이라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줄걸. 이웃집에서 돌새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돌새는 의원을 모셔오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아 사방이 캄캄했어요. 돌새는 강나루에 닿았습니다. 나룻배는 보이는데 뱃사공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동이 터야 배가 떠나려는 모양입니다. 돌새는 나루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언덕에 앉아 쉬며 뱃사공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풀밭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나루터 손님이 있었군. 이렇게 생각한 돌새는 반가운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새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자기 뒤에 서 있는 것은 도깨비였습니다. 놀랄 것 없어. 우리 심심한데 씨름이나 한판 할까? 도깨비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씨름? 돌새는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까짓 거 붙어볼까? 도깨비가 나를 해칠 생각은 없는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하자 용기가 솟았습니다. 돌새는 우통을 벗고 도깨비에게 엉겨붙었어요. 도깨비한테 이기려면 왼쪽 발을 걸어야 한다고 했지? 돌새는 문득 어디서 주워들은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도깨비의 왼발을 걸기 위해 이리저리 몸을 틀었어요. 그러나 도깨비는 무척 몸이 빨랐습니다. 좀처럼 돌새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돌새는 한순간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도깨비를 번쩍 들어 올릴 요량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도깨비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와, 보통 도깨비가 아닌데? 돌새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승부는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어 먼동이 밝아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디선가 새벽 딱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깨비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씨름을 하다 말고 허둥지둥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은 돌새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나루털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나루배가 떠난다. 돌새는 보리나케 언덕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잠깐만요, 같이 타고 갑시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루배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점점 멀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돌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쩌면 좋지. 다음 배는 점심 무렵이나 되어 출발할 텐데. 돌새는 새벽 첫 배를 놓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새벽 첫 배를 타야 의원을 모시고 오늘 안으로 돌아올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으휴, 도깨비와 씨름만 하지 않았어도. 돌새는 도깨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느님 너무하십니다. 왜 하필 그때 도깨비를 보내셨어요? 돌새는 하늘을 향해 눈을 흘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맑은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더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넌데없이 소나기가? 돌새는 비를 피해 허둥지둥 달렸습니다. 저만치 주막이 보였어요? 돌새는 주막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비는 점심때나 돼서 그쳤습니다. 주막으로 길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새벽에 나루터를 떠난 배 소식 들었나? 돌새는 주막을 나서려다가 길손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나? 폭풍 후에 배가 뒤집혔네.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죽었겠군. 돌새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막을 뛰어나와 언덕으로 갔어요. 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내가 놓친 배가 저승으로 떠나는 배였단 말인가? 돌새와 씨름을 냈던 도깨비가 바위 뒤에 숨어 돌새를 훔쳐보고 있었답니다. 도깨비 망건 옛날에 제사상을 잘 차리기로 소문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어찌나 조상을 잘 모시는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제사상에 음식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잣집의 제사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이 부잣집의 제사에 대한 소문은 퍼졌습니다. 심지어 산에 사는 도깨비들에게까지도 말입니다. 하루는 도깨비들이 방앗간으로 놀러갔어요. 그들은 밤새도록 쌀을 찢는 방앗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일이 부잣집 제사인 모양이야? 이렇게 많이 찍고 있으니 우리도 가서 실컷 얻어먹자고. 이튿날 도깨비들은 부잣집으로 몰려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도깨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음식은 금세 없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제사 때마다 되풀이 되자 부자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왜 자꾸 음식이 금세 없어지는 거지? 혹시 도깨비나 귀신의 장난이 아닐까? 부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삿날 몰래 구멍을 뚫어놓고 제사상을 훔쳐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음식만 쏙쏙 없어지는 것을 발견한 부자는 도깨비의 장난이라는 사실에 확신했습니다. 부자는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도깨비들이 보이지 않아서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도깨비들이 머리에 망건을 쓰고 있어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깨비 하나의 머리에서 망건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도깨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도깨비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떨어진 망건을 머리에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망건이 몸을 보이지 않게 해주는 요술 망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자는 신기한 망건 덕분에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사를 열심히 지내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생기게 되었답니다. 도깨비와의 내기 옛날 전라도 어느 마을에 도깨비 터라고 소문난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집을 짓고 들어와 살면 천석군이 된다고 했습니다. 천석군이란 쌀을 천석이나 거두어 드릴 만큼 땅이 많은 부자를 말합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 도깨비 털을 사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사를 했는데 하루 만에 집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튼튼하게 지었는데 왜 집이 허물어졌지? 그 사람은 도깨비 털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습니다. 도깨비 털을 산 사람은 그곳에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백년이 지나도 허물어지지 않도록 아주 튼튼하게 지었어요. 이제 마음이 놓인다. 무쇠로 만든 독처럼 튼튼히 쌓은 집이니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겠지? 그는 식구들을 거느리고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집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천서꾼이 되기는커녕 사람 망하게 하는 더러구나. 그 사람은 무너진 집터에 주저앉아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사람이 도깨비 털을 사들여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짓는 족족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네 털에 집을 지었다고 도깨비들이 심술을 부리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집이 작고 허물어지니 사람들은 더 이상 도깨비 털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깨비 털은 버려진 땅이 되었어요.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도깨비 털 임자에게 한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도깨비 털을 사고 싶어서 왔는데요. 그 땅을 저한테 파십시오. 땅 주인은 잘됐다 싶어 도깨비 털을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갖고 있어봐야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이지요. 선비는 도깨비 털에 집을 지었습니다. 평생 살 집이라서 직접 인부를 써서 크고 좋은 집을 지었어요. 선비도 도깨비 털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을 지으면 하룻밤만에 허물어진다고 했지. 도깨비 짓이 틀림없으니 오늘 밤 내가 집을 지켜야겠다. 새 집으로 이사 온 날 밤 선비는 잠을 자지 않고 안방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이슥해졌을 때 갑자기 밖에서 왁자지껄하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우리 털에 집 한 채가 들어섰어. 몇 년 잠잠하더니 어떤 녀석이 또 집을 지었네. 내버려 둘 수 없지. 허물어버리자. 선비는 도깨비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다. 내가 공들여 지은 집을 어떤 놈들이 함부로 허물려고 하느냐. 도깨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자기네 터에 집을 지은 사람들을 열없 보았지만 선비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상대가 강하게 나온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갈 도깨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르르 집 안으로 들어와 선비에게 외쳤습니다. 여기는 우리 터다. 남의 터에 집을 지어놓고 무슨 큰 소리냐. 너희야말로 큰 소리 치지 마라. 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집은 내 것이 아니냐. 무슨 배짱으로 남의 집을 허물겠다는 거냐. 선비와 도깨비들은 물러서지 않고 한참을 싸웠습니다. 이렇게 입씨름으로는 끝이 날 것 같지 않았어요? 옥신각신 다투봐야 끝이 없겠다. 그러지 말고 수수께끼 내기를 하기로 하자. 서로 수수께끼를 내서 못 맞히는 쪽이 깨끗이 물러나는 거다. 도깨비들의 제의에 선비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다. 먼저 문제를 내라. 도깨비들은 저희끼리 한참을 의논하더니 한 도깨비가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도깨비들은 저희끼리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어때? 수수께끼가 엄청 어렵지?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 문제는 풀지 못할걸? 맞아. 공연이 시간 끌지 말고 일찌감치 항복하시지. 선비는 도깨비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문제가 엄청 쉽네. 정답을 말할까? 한 편 밖에 안 되는 거리야. 어째서 그렇냐? 잘 봐. 선비는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벌려 이마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정말 동쪽 하늘과 서쪽 하늘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도깨비들은 입맛에 다셨습니다. 맞췄네? 그럼 이번엔 네가 수수께끼를 내봐라. 그러지. 선비는 수수께끼를 낸다면서 갑자기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발은 문지방 안쪽에, 다른 발은 문지방 바깥쪽에 걸치는 것이었어요. 잘 보고 대답해라.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겠느냐, 집 밖으로 나가겠느냐?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집 밖으로 나갈 것이고, 집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어때? 졌지? 못 풀겠으면 항복해라. 그래, 항복이다. 약속대로 우리가 물러가겠다. 도깨비들은 풀이 죽은 얼굴로 선비의 집에서 나갔습니다. 도깨비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내서 이긴 선비는 그 뒤 일이 잘 풀려 정말 천석군 보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도깨비 이야기들을 모아서 들려드렸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도깨비 사위와 영감 이야기에서는 영감이 도깨비를 사위 삶는다고 했다가 큰 후회를 하였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삿보르게 약속을 했다가 어려움에 처했던 적이 없으시나요? 저는 약속을 신중히 하는 편이라서 딱히 기억나는 경험이 없는데요. 다급하다고 하여 괜한 약속을 해서 더 큰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